아아.. 피가 너무 없어 또 여기야? 흐으으으으어여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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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 흠흠흠흠흠 방금 0.1초 동안 기본 스킨이다가 아.. 정예로 바뀐거 같네 딱 한참 아.. 있습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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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안이 안 돼서 제빈아 운명 지웠어 지워왔어 다시 깔면 근데 안 돼가지고 지워왔어 2층 무기고에 몽탄이 들어왔어 하나 더 들어올 것 같다 너무 잘 안되네 너무 잘 안되네 에쉬랑 암화로 남았네 암화로